자꾸만 아들에게 미안하다고만 하는 어머니. 어머니의 힘들었던 삶이 느껴집니다. 아직 내 아까림도 못하는 아들이지만 어서 마음 편히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끊어놨어. 아 이마 하는 이맛에 우린 끊어놨어. 성이 옆에서 김치. 김치. 둘 다 돋아 놓은 것 더러워. 아이치 정도는 주문한의 치킨이 있네요. 항상 그 Bem Так을 찾으러 왔습니다. 빨리 먹기 위해 배부를 한다. 그 다음 주에 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